안녕하세요. 권영아 입니다. 오늘은 대가야 생활촌 숙소 리뷰를 할 거예요. 대가야 생활촌은 초가마을, 기아마을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한번 보시죠. 지금까지 초가마을 둘러보셨는데요. 실제로 제가 예약을 하지 않아서 안에는 볼 수 없었어요. 그래도 주변 환경은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. 제가 예약한 기아마을로 가고 있어요. 초가마을에서 기아마을로 가는 길은 이렇게 조경이 잘 되어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기아마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바로 앞에 보이시죠? 여기가 기아마을 입니다. 기아마을은 기아로 얹어져 있어 지붕이 기아여서 기아마을인 것 같아요. 제 생각입니다. 자, 기아마을 입구입니다. 들어갑니다. 천장 색깔에도 참 이쁘게 되어 있네요. 주변을 둘러보시면 이렇게 집들이 많은데요. 전부 다 숙소입니다. 바로 앞에 정면에 보이시는 곳이 8인실이고요. 양옆으로 6인실입니다. 제가 숙박한 곳은 6인실이고요. 야외 화장실도 이렇게 있어서 좋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숙소를 예약한 6인실입니다. 냉장고 뭐 다 있습니다. 인덕션, 가스레인지, 에어컨 다 있어요. 뭐 필요한게 다 있더라고요. 몸만 가시면 됩니다. 이불도 다 있고요. 안방에는 TV가 있어요. 이렇게 TV 보이시죠? 그리고 주변의 음이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요.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. 두번째 방입니다.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요. 두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. 잘되어 있죠? 깔끔합니다. 그냥 각 방마다 에어컨은 다 있고요. 아참! 온도를 너무 많이 올리시면 밤에 너무 더워요. 금방 뜨거워지지 않아요. 보일러가. 물을 데워서 쓰는 형태라고 하더군요. 그리고 건식 세면대 여기는 화장실 바로 앞에 보시는 것이 바로 앞 여기가 샤워장입니다. 숙소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 영상도 있으니 기대해주세요. 권윤아 였습니다. 안녕!